아 누가 진짜 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몸이 바뀌었다고요 또 박혔어 12시 침착하게 모르면 처음부터 갈래 저거 누구한테 강의원 여기 있어 당신 누구야 이거 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잖아 강의원 어른이야 이 자식들 다 뭐야 왜 다들 그 사람을 찾는 거야 궁금하지 저게 그럼 공통점 같은 거 없어 내가 그 사람인데 강의원이요 야 어떻게 상담하려고 그래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차피 어떻게 생각해 왜 이렇게 꼭 감사합니다.